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저, 여기 남은 음식 좀 싸주시겠어요? 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 여기 남은 음식 좀 싸주시겠어요? 네,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2번 문제입니다. 오래간만에 호숫가를 걸으니 참 좋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우리 다음에는 저 사람들처럼 자전거도 타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래간만에 호숫가를 걸으니 참 좋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우리 다음에는 저 사람들처럼 자전거도 타봐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오늘도 많이 더울까요? 별로 더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도 많이 더울까요? 별로 더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떡하죠? 지금은 좀 바쁜데. 그럼, 이따 저녁때는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떡하죠? 지금은 좀 바쁜데. 그럼, 이따 저녁때는 어때요? 먼저 둘은 이러고, 또 그다음에 드럼요? 지금 같이 가고. 그러면, 저희는 골고루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ら, 내가 바쁜 그리 elementary Wonderful World vu The Winter, 여러분, 감사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혹시 겨울 이야기 봤어요? 저 오늘 그 영화 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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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씨가 대학원을 그만두고 취직했다면서요? 어, 정말요? 어제도 학교에서 봤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수씨가 대학원을 그만두고 취직했다면서요? 어, 정말요? 어제도 학교에서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해볼까 해요. 그것 좋은 생각이에요. 대학 생활을 공부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죠. 요즘엔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아서 들어가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학기에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해볼까 해요. 그것 좋은 생각이에요. 대학 생활을 공부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죠. 요즘엔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아서 들어가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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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문제입니다. 너무 작은 건 안 돼. 조금 무거워도 화면이 큰 거로 살래.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이 컴퓨터 예쁘다. 나라면 이런 거로 살 텐데.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할 거 아니야. 나는 자료 볼 게 많아서 너무 작은 건 안 돼. 조금 무거워도 화면이 큰 거로 살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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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에 신문지나 종이를 넣어두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모양도 변하지 않고 부추 안에 발냄새도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올겨울 부추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쁘게 신는 것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선 부추가 젖으면 오래 신을 수 없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신문지나 종이를 넣어두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모양도 변하지 않고 부추 안에 발냄새도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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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7시경 서울 광화문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버스를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연속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가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를 추돌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KBC 뉴스 김민성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아침 7시경 서울 광화문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버스를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연속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가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를 추돌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KBC 뉴스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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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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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